세계 최대 초대형 벌크선 폴라리스 쇼핑은 30만 톤급 신조 벌크선 스텔라 에이스호가 22일 첫 항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신조선은 세계적 광산기업인 브라질의 발레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투입돼 브라질 중국 간 철광석 운송에 나설 예정입니다. 폴라리스 쇼핑은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세척의 고효율 친환경 초대형 벌크선 중 첫 선박을 이번에 인도받았는데요. 신조선 가격은 척당 7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. 앞서 현대3호 중공업에 발주했던 25만 톤급 세척과 20만 7천 톤급 한 척은 지난해 모두 인도돼 운항 중에 있습니다. 이로써 폴라리스 쇼핑의 자사선대는 초대형 벌크선 23척 653만 톤, 케이프 사이즈 4척 68만 톤으로 늘었습니다. 이 선사가 현재 신조 중인 선박은 30만 톤급 안팎의 초대형 벌크선 4척인데요. 2017년까지 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에서 2척씩 순차적으로 인수할 예정입니다. KSG 뉴스 이근하입니다.